예 저 751위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 제 자동에서 당수가 그래도 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도 당수가 막 그 한 장에 두세개씩 나오더라구요 두세개씩 뭐 안나온 안나온 아 하나 하나 한장에 하나 나온 하나 당수하나 나오고 나머지 나머지 대회수 예 이렇게 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예 좀 제가 산거 또 막 좀 부담이 되어 일주일이면 5천원 6 3만원 3만원 그래서 좀 이런것도 좀 생각을 해볼거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작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 회수 당수 제 제거 자동을 보고 예 연구하는거 그래서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하트나 뭐 예 아무튼 그렇네요